꼭꼭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길래 나 나 나처럼 내게 날아가서 불처럼, 불처럼 내게 꽃이 됐어 눈치챈 잎에서 노란 꽃이 패서 봄이 왕니 벌써 오케이 준비 완료 숨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와 나밖에 안 보여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게 추위를 다 녹여주실 거예요 와우 카메라 잠깐만 나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딱히 이게 누구인지 하하하하 호연이 재밌겠 하하하하 진짜 웃겼다. 잘 자고 있어. 마무리, 형 마무리. 진짜 와, 가짜 봐. 맨, 맨. 아, 힘들어. 맨. 맨. 나와라. 이제 여름. 나 보수 사이드랑. 잘할 때 내가 목을 한지. 아아. 뭐야. 아. 놀려들려. 정신 바로. 아아.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너무 가짜 내가. 나이 안에서. 같은.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힌트예요. 저는 그럼 쉬고 오겠습니다. 안녕. 알로. 아 못다. 뭐야. 안녕하세요. 아 뭐야. 니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할까? 맹구. 동굿. 형 형 제일 잘 어울리는데? 형 형 진짜 같아요. 형 그 목소리를 같이 내주세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게 뭘까? 잘 어울린다. 안녕 또까야 오랜만이야. 어 왜 이렇게 파랗지? 아바타 같다. 이것은 나의 한약. 식후 30분 뒤에 먹으면 몸이 짱 좋아져요. 제가 왜 이런 피자를 하고 있냐고요? 방금 한약을 먹었거든요. 아니요. 안되겠죠 형. 크게 한 다리잖아요. 아 된다 된다 된다. 나도 해봐래. 진해. 진해. 안녕. 만한경. 죄송합니다. 제가 그 칼 썼는 걸 도마라 한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문외팀입니다 짠 또 까 또 까 또 까 근데 이게 진짜 고양이로 변신이야 하나 둘 셋 아우 아우 친구들아 긴장하지 말고 시험 잘 보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래 나도 빠른 구팔이라서 오래 볼 수 있지만 보지 않았어 맞아 좋은 결과 있길 바래 사랑해 안녕 또 까요 안녕 또 까요 내 아기 어때요 왜 이렇게 놔두셨어 아 아 감기 조심해 감기 감기 걸리면 콧물이 쭈르르르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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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시려워 고 말이 시려워 고 깜찌깜찌깜찌 손이 꽁꽁꽁 고 말이 꽁꽁꽁 고 깜찌깜찌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님! 일단 너무 슬픈데요 보시면 애기기, 애기기 귀여워요 귀가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애기기라니야? 근데 할미꽃이라고 하죠? 할미꽃 자기의 시즌까지 아 왜 찍고 있었어 아 찍고 있었어 걸고 왔어 거르지 말고 맛있게 안녕 알겠죠? 자 여기 반응 한 박 한 박 한 박 한 박 하고 웃는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 한 다음에 개구리 뒷다리 난다 하하 아 뭐야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정말 설렘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락키예요 사랑해요 빠빠이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네 산하가 1억 원가 사진이 숙소 제작 헉 자 뭐 욕 욕 욕 욕 욕 구 퀵 칠 때 마중 소리가 다르구나 아 후우 하하하하 으악 레살이 괜찮아? 무슨 꿨어? 비식? 거ип지 장난 아니야? 하지마! 고장 나 비가 좋아 귀여워 굉장히 착한데 이 친구 안녕하세요 이별 알았어 안녕하세요 이별 알았어 말 못하겠어 지금 5분정도 있다가 자전거 터넷 지금 한 번 더 있는데 그래서 아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마치고 싶어요 니 자전거 무슨 색이지? 감사합니다 제가 왔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살아갈게요 안녕 지금 안 들려요 뿅! 안녕하세요 박두윙 사나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다들 뭐 하셨는지 제가 맞춰볼게요 영화 아니면 먹방타임 오늘 사태 할아버지가 온 것 같아요 오! 사태 할아버지! 조심하시고요 자, 조심하세요. 어, 잠깐만 허리 한 번 봐. 아, 잠깐만. 여기로 좀 오시고요, 빨리. 오! 역시! 야, 눈을 딱 부르시러 왔어. 왜 기다려? 왜 기다려? 자, 안 내려와요! 자, 안 내려왔다! 이거 뭐야? 우와! 우와!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아빠고, 애기야. 엄마고, 애기고. 애기고, 애기야. 아, 웃어, 웃어, 웃어. 잘한다. 어때요? 아, 일단. 부분이 어딘지, 그게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난. 오! 오늘 진짜 눈이 크기네요, 이게. 원아, 미비스타! 안쓰렸습니다! 원아, 미비스타! 안쓰렸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댄스 수업 지간이 왔어요. 지금 바지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청바지이기 때문에 옷을 벗어야 해요. 여기서는 안 벗을 거예요. 왜냐?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데뷔 연습 많이 해. 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콕콕!